아침이 오는 소리에 문득 잠에서 깨어 아 좋다 내 품 안에 잠든 너에게 워우워우워 너를 사랑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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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힘겨울 때마다 너는 항상 내 곁에 따스하게 어깨를 감싸며 워우워우워 너를 사랑해 영원히 우리에겐 서글 뿐 이별은 없어 때로는 슬픔에 눈물도 흘리지만 언제나 너와 함께 새하얀 꿈을 꾸면서 하늘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워우워우워 너를 사랑해 오 소년미 소년미 자 이제 동그랑땡은 가면을 벗고 정체를 공개해 주세요 이분은 바로 누구야 누구야 어디 한번 봅시다 맞지 맞지 바로 정체를 공개해 주세요 이분은 바로 무르는 예능감과 유리한 입담의 진행자 배달암 방송인 한석준 씨입니다 맞다 맞다 한석준 씨입니다 내가 힘겨울 때마다 너는 항상 내 곁에 따스하게 어깨를 감싸며 오 오 오 오 오 너를 사랑해 영원히 우리에겐 서글픈 이별은 없어 때로는 슬픔에 눈물도 흘리지마 언제나 너와 함께 새하얀 꿈을 꾸면서 하늘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오 오 오 오 오 오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아... 아... 맞다, 맞다 목소리가 많이 바뀌네